요게 뭔지 아십니까? 비트 아니에요? 비트 아니에요? 오징어랍니다. 오징어 아 이거 처음 써보는데 이걸로 낚시가 될란가 모르겄네 네 여러분 오늘도 시방에 나와있습니다 네 너무 그지같죠? 동해바다에 갈 시간도 없고 예 돈도 없습니다 아 오늘 거기다가 이거 보십시오 낚시가게에 지랭이가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거밖에 안판다 그래갖고 요걸 사왔는데 예 요게 뭔지 아십니까? 비트 아니에요? 비트 아니에요? 오징어랍니다. 오징어 아 이거 처음 써보는데 이걸로 낚시가 될란가 모르겄네 예 어쩔 수가 없죠 한번 써보도록 하겄습니다 아 오늘도 똥망인데 아 지금 너무 큰거 같아갖고 반으로 잘랐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시뻘건거야? 어? 이유를 모르겄네 아휴 암튼 달아봅시다 아 지금 물이 쏙쏙 빠지고 있어갖고 바닷물이 장판입니다 장판 어어어 저거 뭐지 저 어 저 숭어 엄청 큰데? 숭어가 아닌가? 암튼 뭔지 모르겄지만 팔뚝만한 놈들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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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 무거워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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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낚싯대 끝에? 어 저거 뭐지? 아휴 무거워 암튼 빨리 던져보도록 하겄습니다 하나 둘 쫘아 아이 좀 거시기한데 캐스팅 연습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오 웬일 웬일 예 기대도 안했는데 던진지 몇 분 안 지나갔고 살짝 살짝 입질이 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가미보다는 도그일 가능성이 크겠죠 암튼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 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에이 아무래도 도그 새끼들이 장난질친거 같아요 우리 징어징어 징어상태가 어떤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뽕 아우씨 왜 저쪽까지 가있어 아우씨 야 이 상태면은 던지나 마난데 호나마나 또 개새끼들이 잔뜩 뜯어먹을텐데 아 대박대박 와이씨 누가 장갑만 보면 어마어마한 놈을 잡은 줄 알겄어요 아 대박 여러분 이거 피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어이 대박씨 아 아무래도 망한거 같죠 아 이거 거금 6,000원이나 주고 산건데 갈매기 밥이나 줘버릴까요 아 똑당해 똑당해 찌리박 많이 똑당해 아유 환장하건데 이거 갈매기한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먹나 으쌰 어이 잘 쳐먹는거 보소 으쌰 얼른 오세용 맛집이에요 맛집 재밌는데요 하나 더 줘볼까요 일로 오세용 으쌰 아까 먹었던 놈인가 오 대박대박 쇽 쇽 어 대박대박 했잖아 여기 아 이건 너무 가까워가지고 무서워서 안 오는 것 같은데 어허허헣허헣 하어 이 낚시 안하고 뭐하고 앉아있는거야 아이씨 아이쌰 아이 잘도 처먹네 고기가 처먹어야 되는데 아이 환장하겄네 야 이놈아 그렇게 잘 얻어먹었으면 광어 한마리 물고와라 어? 아이 이 멍숭아놈 가짜로 한번 속여볼까요?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슛 어 속은거 같은데요? 멍충한놈 없어 없어 에? 없어 이제 안줄거야 저게 얼마짜리인줄알어? 엄청 비싸 이놈아 저리가 구워 구워 아이 올리다가 밑에 걸렸습니다 된장아 어이씨 어 이끼가 많아갖고 조심해야되요 어 대박 아이씨 아이씨 아이 환장하겄네 네 자 강아지 밥은 그만주고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겄습니다 예 오늘도 망했어요 예 오늘도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이 남은 오징어는 아이 시부렉 아이씨 암튼 이 남은 오징어는 집에가서 맛있게 오징어 찌개를 끓여 먹도록 하겄습니다 하하하하 대박이죠 예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시간을 꼭 내가지고 동해바다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 네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좋아요 댓글알림 눌러주시는거 잊지마시고 저는 다음에 꼭 또 찾아뵙도록 하겄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아 빨리가갖고 집에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하하하 에이 시부렝 아 아 아 pel 쓰레기 어 아